좋습니다. 자 하나 둘 셋 서울 드라마 워즈를 빛내주기 위해 강다니엘님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. 왼쪽 뒤쪽을 한번 바라봐 주실까요? 좋습니다. 하나 둘 셋 첫 연기도 성의 도전을 마쳤고 오늘 또 영광의 수상의 주인공을 담았습니다. 중앙 뒤쪽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가운데 뒤쪽 좋습니다. 하나 둘 셋 압도적인 아시아스타상 주인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오른쪽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봐주시죠. 손 담들어주시고 하트도 보내주시고 사랑의 하트 너무 멋지네요. 맞습니다. 한 번에 보내주셨어요. 하트와 인사를 좋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또 함께 하게 됐는데 오늘 아시아스타상 일단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신상식 함께 하신 소감 기분이 어떠세요? 사실 이 서울드라마 워즈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감사드리는데 사실 아직은 잘 모르잖아요. 제가 받을지 안 말할지도 잘 모르고 그냥 멋있는 선배님들과 함께 같은 자리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배움일 것 같습니다. 네 맞아요.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강다니엘 님의 전세계 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거든요. 그렇죠. 우리 팬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. 네.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제 투어를 나가요 제가. 투어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해외 팬분들을 만나러 갈 자리가 더 많아질 예정이니까 기대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. 네 네. 본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맞습니다. 일본 투어도 계획하다는 소식을 들었고요. 또 여러 투어를 또 함께 하고 있고 오늘 또 서울드라마 워즈고 첫 연기 도전도 또 봤거든요 저도. 어땠는지 궁금해요. 어땠어요? 어.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. 많이 배우고 많이 느끼게 되고 사실 이 드라마라는 그런 일을 해보면서 배우로서 일을 해보면서 뭔가 제가 원래 했었던 이 무대에도 조금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걸 배우지 않았나. 아오. 약간 감정적으로 좀 더 표현하는 걸 배우지 않았나. 네네. 네. 맞습니다. 아 또 압도적인 또 한국을 대표해서 아시아스타당을 차지했기 때문에 저도 오랜만에 3년 만에 봤거든요. 그래서 3년 만에 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나한테 오신. 아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앞으로 배우로서의 행보도 역시 힘껏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투어도 잘 마치시길 바라겠고요. 네. 오늘도 특히 분식에서도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과 또 오랜만에 대면으로 함께 해줘서 더욱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